뉴스파이팅 이어는 오늘 아침 가장 뜨거운 뉴스가 왔습니다. 뉴스 오왓 우영 멋있고 듬직하고 똑똑하고 쓰리고 뉴스 자키 이우영 아나운서와 주요 뉴스를 함께합니다. 뉴스와 수영, 이우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죠?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그랬고 이번 주 딱 오늘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공의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받으셔서 YTN 라디오 잘 듣고 있다. 특히 뉴스 파이팅 잘 듣고 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정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힘 좀 내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에 여야 대표 회담 소식부터 전해드릴 텐데요. 회담이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예상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 달이 3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다음 달 중에는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한 대표와 이 대표의 회담은 양측의 처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당정 지지율 악재로 작용하는 김여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설득해야 했고 한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을 용산을 향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한 측면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김여사 의혹을 전면 부각함으로써 자신의 사법 리스크로 쏠리는 시선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제가 두 번째 페이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이야기하나요?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금투세 페이지를 받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밝힌 걸 보면 이번 회담의 최대 과제가 민생현안 해결인데 그런 점에서 금투세 페이지만큼은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입장에선 아직 금투세 문제의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 대표가 한 대표와 회담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관측이 있고요.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는데 김민석 최고위원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지도부 논의를 거쳐서 이 문제 처리 시기 등을 결정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주요 민생 이슈 중 하나인 여야 의정협의체에 관련해서도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여야 대표 회담에서 특검법, 특검법이나 특별감찰관 이런 이야기가 좀 올라올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11월 중으로 회담 일정을 잡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특별감찰관 특검법 서로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회담이 진행되면 또 관련 주소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취임 100일을 맞이한 한동훈 대표 벌써 100일이나 되네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내에 의원총회가 예고되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앞서서 특별감찰관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야 대표회단보다 가장 먼저 의원총회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달 둘째 주쯤 의원총회가 열릴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 대표는 최근에 국회 인사추천 권한 관련 사안은 원내대표 소관이라는 친윤계, 추경호 원내대표의 반발에 원내든 원외든 당대표가 총괄한다라고 하면서 물러설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친한계의 인사가 YTN과의 통화에서 여사를 향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이니 만큼 국민이 보는 앞에서 특별감찰관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 쉽지 않을 거라면서 공개가 필요한 이유를 강조했다고 하고요. 반면 친윤계 쪽에서는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추천과 묶어서 진행하기 위한 당의 협상 전략인 만큼 갑자기 따로 떼서 밀어붙일 사안은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서 오는 30일에 기자회견을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친윤계를 향한 그리고 대통령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직 의원총회 예고돼 있는데 이 의원총회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대결로 간다면 당내 내용이 좀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를 공개로 진행하는 동시에 한 대표가 의원총회에 참석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친윤계도 한 대표를 성토하는 토론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의원총회다 보니까 한 대표가 원래는 참석을 안 하는 거고요. 이처럼 두 개파가 정면 충돌을 불사하겠다면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또 타협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친한 친윤 어느 쪽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극심한 후유증이 불가피한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만의 담판을 통해서 중재안을 마련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도 또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번에는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 소식인데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격전지인 크루스쿠에 집결하면서 이들의 실전 투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결한 북한 군인들의 전투 역량이 최정예 부대에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점에서 혹시라도 피해가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네. 현지 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보면 북한 군인들이 일단 러시아의 전선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요. 러시아 전선에 집결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가장 훌륭하고 뛰어난 군인들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건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공개한 북한군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이 군인들 나이가 10대에서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징집된 군인들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키와 체구가 작은 것은 북한 전액에 만연한 영향실조로 반영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북한이 파병한 11군단이 소위 폭풍군단으로 불리는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 북한의 특수부대 훈련은 주로 산악지형인 남한에 침투해서 암살 기반시설 파괴 등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정작 우크라이나전은 넓은 평원 참호전 양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거리가 멀다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 파병을 두고 정치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이번에 선발대로 나간 병력이 전투력이 약한 소위 총알바지용 병력이다라고 하면서 우선 러시아의 파병에 대한 국내외 특히 러시아 정부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싱크탱크 퍼시픽 포럼 연구원 제임스 제이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소모 가능한 병력을 보내서 국내외의 반응을 살피기 원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후에 더 숙련된 근인들을 위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북한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상대로 투항을 유도하는 한국어 전단지를 발표하는 상황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네. 이 전에도 영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가 한국어 영상을 직접 제작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는 한국어 전단지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이와 관련해 보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독재정권의 억압을 받고 있어서 병사들에게 파견은 조국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단지 살포로 부대 이탈을 유도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한국어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외국 땅에서 의미 없이 죽어서는 안 된다. 안전한 곳에서 식사와 의료가 제공될 거다라고 하면서 제네 봐줘야겠다는 대응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소식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전해드리기로 하고 11월 5일에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진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미시간에서 두 후보가 맞붙었다고 하는데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어떻습니까?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현지 시간으로 지난 26일 각각 선거인당 15명이 걸린 미시간주에서 유세하면서 러스트 벨트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두 후보는 각각 낙태권과 미국 우선주의 등 각자의 강점을 두고 최대한 끌어내는 데 주력을 했는데요. 일단 미시간주 노동계 표심 영향력이 크다고 합니다. 1992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6연승을 거뒀는데 2016년엔 이번에 후보로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시 클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승리하는 이변을 일으킨 바 있는데 물론 직전 대선에서는 다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로 탈환을 하는 접전이 벌어진 곳입니다. 그곳이군요. 일단 먼저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 쪽부터 살펴보죠. 해리스 후보 낙태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해리스 후보는 유세를 통해서 낙태권 문제를 부각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재임 중에 로데웨이드 판결에 낙태권 보호를 뒤집을 의향을 가진 3명의 연방대법관을 뽑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집권기 6대3 보수 절대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의 로데웨이드 판결 폐기를 거론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미국의 여성 3명 중 1명은 낙태가 금지된 주에 사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비판을 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전통의 낙태 반대 입장에서 벗어나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별 결정에 맡기겠다는 공약을 제시는 했으나 해리스는 로데웨이드 판결을 폐기할 수 있었던 현재 연방대법원 구성에 대한 트럼프의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요. 한국에서도 이 낙태권 문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와서 형사처벌은 안 하는 걸로 법을 바꿔야 되는데 미국에서도 이 문제가 문제가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후보 미국 우선주의와 성소수자 이슈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는 미시간주 남동부 노바이유세에 나섰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의 시민들을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 입국을 영원히 불법화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실 미국 하면 세계의 경찰 이런 이야기에 있는데 이런 데 힘을 쓰는 대신 미국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겠다.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강조를 했고요. 또 해리스와 관련해서 수감자와 수감된 불법 이민자에게 무료 성전환 수술을 해주려 하고 학교에서 부모 동의나 인지 없이 아이들의 성별을 비밀리에 바꿔주도록 하려 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보금주의 성향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이 성소수자 권익 확대에 대한 가진 불만을 건드리는 발언으로 보이고 있고요. 한편 트럼프의 유세에 미시간주의 일부 무슬림 인사들이 연단에 올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표하기도 했는데 대선 경합주의 미시간에서 민주당의 지지에서 이탈한 무슬림 표심을 흡수하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노력의 성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리스 부통령 대 트럼프 후보 과연 어떻게 될지는 또 11월 5일이 지나봐야 아닐까요? 저희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월요일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스용 이유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